오늘의 목숨이 떨어지면 그렇게 그렇게 이 생명을 해칠 수 있는가 자본이 노동을 해칠 수 있는가 오빠가 아빠가 형들과 누나가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떠나졌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험해 왜 좋아 당장 벗어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할 권리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할 권리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할 권리를 할 권리를 할 권리 할 권리를 아멘